주광석 씨의 아버지 성함은? 제가 이거 정말 가물가물했어 기억이 났어요? 와 이거 맞추면 사실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아닐까 싶어 이거 아닐까 싶어 자 성함은 이 종자고자 맞습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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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 아버지기 이름 정도야 티비는 사랑하실 것 같지 않아? 티비는 사랑하실 것 같지 않아? 맞아요! 그분이 맞습니다 울어?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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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?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함께 했던 런닝맨인데 아버님도 출연하셨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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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멸 없을 때도 돼요 야! 너한테 이러는 건 어제도 세 대, 네 대 맞았잖아 애드립을 세 대 그거를 어떻게 아이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석진이 형 우리 그 광수 아버님까지 다 이름을 외웠는데 다 아버님 외워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다음은 김정극 씨였고요 예 정답을 가장 빨리 적어 지금 와 진짜? 듣자마자 바로 넣었어 바로 넣었어 진짜로 이광수 씨의 자전거 문의는? 지불아, 지불아! 맞습니다. 정답은? 지불아. 그럼요. 저는 알죠. 알 수밖에 없죠. 저는 본 적 있죠. 같이 자전거 타고 저 한강에서 한 4시간 탄 적 있어요. 뭐, 뭐, 쇼파도 지불하고 나 팬티도 그렇고 나 지불아예요. 이광수 씨가 현재 지금 촬영 중인 영화 제목은? 해피 뉴 이어. 해피 뉴 이어? 보여주세요. 와! 너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맞혔다. 그래. 감동이네. 감동이네.